안녕하세요. 원격 전문회사 R-Support입니다. 저희는 원격 지원, 원격 제어, 원격 회의 등 원격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이고요. 저는 R-Support의 마케팅 팀에 있는 임한준이라고 합니다. R-Support의 모든 제품들을 고객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알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. 리모트 미팅이라는 원격 회의 서비스를 출품하게 되었습니다. 리모트 미팅은 주로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회사 내부 또는 고객들과의 상담,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. 특히 코로나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 또는 학원을 못 가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교육 관련한 분야도 굉장히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.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URL을 보내드리면 학생들은 그 URL을 클릭만 하면 바로 교육 수업에 참가가 가능하고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바로바로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컴퓨터나 이런 데 지식이 좀 부족한 학생이나 선생님들도 아주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단지 얼굴 보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PDF나 아래 한글, 파워포인트, 여러 가지 그런 문서들을 화면에 띄워서 같이 보면서 그리고 판서도 하고 포인팅도 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. 용도에 따라서는 선생님 PC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띄워서 컴퓨터를 통해서 다 같이 보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원격 교육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원격 전문회사 R-서포트의 임한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